안녕하세요 팔공입니다 오늘은 옥천에 환산을 봤습니다 환산 또는 고리산 이라고 하더라구요 대전에서 607번 버스 타고 군북면에서 내려서 철도하고 고속도로 지하로 통과해 가지고 길이 나있네 이 길로 그냥 쭉 올라갑니다 개족산에 올라가면은 그 대청호 건너편에 우뚝 솟아 있는 산 있잖아요 그 산입니다 예 저도 이게 처음 와봤는데 뭐 이렇게 이정표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요 그래도 꽤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산 같습니다 환산성 제3보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옛날 성벽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또 백제시대의 성벽이라네요 근데 뭐 하여튼 성벽이 좀 남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둘레 100미터 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건물 몇 개 들어올 정도만 이렇게 쌓아 놨어요 맨 꼭대기에 그리고 여기를 내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백제시대에는 이렇게 쪼그마한 환산성보루였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봉수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이곳에는 봉수별장 1인 감관 10인 봉군 100인이 근무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00명 111명이 근무할 때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한 10명 정도인데 나머지 저 100명은 마을에나 뭐 이렇게 예비군 비슷한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안 그렇겠습니까? 여기서 어떻게 100명이 뭘 10명도 솔직히 조금 요터가 다라고 하면 10명도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한 5명 정도 그 정도 근무를 하고 한 대여섯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교대로 다 계속 근무를 하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 한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사만 그렇게 편제가 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예비군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산밑에서 이제 농사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유사시는 군대로 착출되는 그런 시스템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봉군 100명이 근무했다니까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터만 이렇게 헝그러니 이렇게 남아있어요 한산성 제 삽으로 왔어요 아 대청댐 예쁘네 진짜 저게 정상인 것 같죠? 여기서 이제 제일 높은 게 저거니까 오늘은 옥천의 자랑 환산에 왔어요 고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백제시대 환산성이 있었던 그 자리라고 합니다 쭉 내려가면 부소담악이라고 하는 옥천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예쁜 명소가 있거든요 호수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거기 내려가서 그거 보고 제가 1코스로 왔어요 200부터 정상까지 그러니까 그 군부에서부터 왔지 저는 2코스 증약에서 정상 아 증약에서 올 거 그랬네 저는 추수로 내려가야 되는데 정상에서 내려와서 성토봉화대 하여튼 여기 정상에서 내려와서 선왕당 쪽으로 가요 물 아랫길 선왕당 쪽이 아마 추석 설왕당 쪽으로 갑니다